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헤잇!! 왕냐!! 왕냐아아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 그 내려가도 돼? 어어엇!! 아 내려가도 되는구나 뭐야? 이거 왜 있는거야? 누르고 끝까지 내려갈때까지 누를까? 뭐가 있는거 같은데? 왜 못 내려가지? 아냐아냐아냐! 그쪽 아니야 아.. 죽는구나 흠..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있으니까 있는걸텐데 그죠? 어어어 야! 아니지 아니지 아아아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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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아니지! 어어어 이제 다음에 다음에 아 그쪽이 아닌.. 다시 오시면 뒤돌았어 그렇지! 지금이니! 안되는데? 아아.. 아 돌려 다시 돌려 그렇지! 지금이니! 아아.. 진짜.. 지금이니! 어 지금이니! 아아.. 진짜.. 지금이니! 그렇지! 아아.. 좋아 브로스 톡! 좋아 브로스 울껌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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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구요 우리 공주 굳이 구하러 안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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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앙! 됐다! 아앙! 짠 그러니까 혼자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사는데 지금 지장 없는 상태인데 아 뭐야 이거 뭐 그냥 거의 뭐 숲속의 왕인데 1,2,1,2 1,2,1,2 어 위험한데 이거 됐어 한 번 더 됐어 한 번 더 됐어 됐고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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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지금이니 겁나게 많네 와 얘들아 불났어 너네 너네 얼른 가야돼 너네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얘들아 사방에 지금 불천진디 지금이니 지금이구요 헤헤헤헤 헤헤 헤헤 깜짝이야 됐으 아 좋아 깔끔 왕자랑 같이 있었으면 여기 절대 못 지나가죠 사랑? 누가 사랑이야 전 그런 사랑 둔적 없습니다 그냥 내가 눈을 다치게 해서 미안해서 그런거뿐이지 공주는 할만큼 했다고 봐 양 Esoz 그러게 어디 갔을까네 어 깜짝이야 엏우웁 아아아아아앗 뜨거 뜨거 present 헛 위 . 호우우.. 호우우 요즘 애들 그 노래 모른다고요? 뭔 상관입니까? 내가 알면 됐지.. 알앞 으아앗 아야야야야 아 그냥 가면 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 난 당연히 절로 가야되는 줄 알았지? 아니었다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아 으아아아아아 아냐아냐 으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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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아앙 항 뒤로 항 됐어 됐어 뭐야 저건 또? 온 바람이 막 와 뭐야 너? 바람돌이 뭐야 얘? 어어 이렇게해서 뭘 보내줘? 날 보내주세용 뭐야 이게 다야? 어어? 뭐하는 애지 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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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니를 몇 번 했냐구요? 모르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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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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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락구요 아니 그건 와.. 와.. 그것까지 거리까지 맞춰야돼 이쯤 됐다 하.. 쟤 뭐지 저거? 아아아아 변실을 하면 안되는거였구나 늑대 상태에서 저 바람이 맞는거구나 어키덮이요 호응? 하핰.. découvrirArthur.. 어쨌든 살았다 어이구 어ê든 살았다 박쥬시끼 Ż'가 지저나 tediousторittel barn rim 흐으아 허ほ으 야 이거 웬만한 공포요 게임보다 무서워 뭐야아 또 뭘 또 가져와야 돼? 응 쓴산 쟤를 다시 돌려야겠지? 방향을? 방향을? 맞나? 아하 그렇다면 아야 저리가 됐스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어째서? 어디갔어? 탁 탁 탁 탁 와 와 밑으로 떨어져버리네 살짝 어? 짱 아 아 믿겨 이 대신신기야 대신신기야 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너무 어렵잖아 으 아아아 왕자 싫어 왕자 싫어 왕자 와 왜 저걸 칭흥 누구야 날 찾는 게 어어어어 돼지 아 돼지 으흐흐 해서 어! 지금 지금! 지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디갔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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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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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했는가. 누가. 아 누가. 빨간색. 우와. 하. 하. 그러게 이럴때 왕자가 필요한데 말이죠. 벽돌 들고 쫓아가야되는데. 야. 미쭈어버리겠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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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됐어. 대! 왕자님! 왕자님 미안해요 그동안 왕자님 쓸모없다고 했던거 정말 미안해요 왕자님 못난 나를 형사해줘요 왕자님 쓸데없는 놈 왕자님 나 혼자 할수있어 이앗! 야아아아악! 어디갔어 왕자님 뭐한다 이거 이러면 이리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절로 떨어지고 딱 수평으로 맞추고 싶은데 안되겠지? 부질없는 짓이겠지? 하아 아니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난 이런게임 정말 싫어요 운에 맡겨야되는 게임 실력이 아닌 실력이 아닌 어후 잘 나가다가 막판에 와서 이래버리네이 으잉! 으잉! 아니 왜 늑대는 이런걸 들수가 없느냐고 왜 그렇지 자자자자자자자 그렇지 살짝 아 아 해서 많이 그렇지 그렇지! 왕장림! 왕장림! 불타는 숲속을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던 늑대가 드디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복수를 할 계획이었던 것일까요? 왕자는 불타는 나무에 둘러싸여 있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불꽃에 삼켜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고 참 쌤통이었습니다. 뜨겁다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왕자를 구할까 말까 구할까 말까 약올렸습니다. 이렇게 쉬운걸? 왕자는 할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토록 불을 무려하던 늑대가 목숨을 걸고 왕자를 구해준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맛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늑대 역시 왕자에게 건넬 말을 찾지 못했고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숲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색이 너무 좋대. 각색이 너무 좋대. 그때 나무가 쓰러지는 큰 소리와 함께 숲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보자. 조금 먼 곳에서 나무보다 거대한 괴물의 분노로 가득 찬 포열을 내지르며 임자리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였는디. 심쿵. 고맙습니다. 이제 덮치는 거인.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은 늑대도 지금껏 본 적이 없었는디. 숲속 생물들과 괴물들은 혼란에 빠진 채 거대한 괴물이 없는 것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달아나는 생물들 사이에 마녀의 수아들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들은 근서리로 몰아 외치며 달아나고 있었다. 숲의 마녀님께서 화가 나셨다. 옛날처럼 날뛰기 시작했단 말이다. 소중한 컬렉션이 불타는 바람에 화가 나지었다. 그 말을 들은 왕자와 늑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게 숲의 마녀라고? 컬렉션이 불타 화가 났다니.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큰 괴물을 어떻게 쓰러뜨리지? 늑대는 괴물이 된 마녀를 쓰러뜨릴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거대한 괴물을 이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데리고 여기서 달아나야 해. 늑대가 그런 생각을 하던 바로 그때! 마녀한테 사과하러 가자는 얼토당토하는 왕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분위기 살려요 왕자의 말은 너무 개똥같은 말이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정장 누구인지도 모르는 왕자였던 것입니다. 늑대는 왕자가 한 말을 곱씹듯 중얼거렸습니다. 해못을 했으니 사과를 해야 된다? 그건 이 자식아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네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냐? 그래서 공주가 나중에 사과를 하나보지? 흥! 뻔할 뻔 째군! 공주가 나중에 왕자한테 사과하겠지 뭐! 공주가 아니라 공주를 따라서야 돼! igious 버스위퍼의 아내엔! 공주가 나와. 공주가 더 이상한 그런 느낌이야. 공주가 너무 새롭게 오는 사람의стuc이 고통한 느낌이지? 공주가 더 이상한 느낌이다. 공주가 더 이상하더라. 공주가 더 이상한 느낌이다. 공주가 더 이상한 느낌이다. 공주가 더 이상한 느낌이다. 공주가 더 이상한 느낌이다. 으흐흠 어허허 어허허 어어허허 어 이렇게해서 젤 맞춰야 돼 뽕 아주 좋아요 큰 다음에 하잇네에에에에에에에 여기 어떻게 올라가여 여기를 됐다 아! 아야! 아 왜에? 어떡하라고 아아아아 아이씨 한 번 더 아 짱이나 됐냐? 뭐야 된거 안된거야 안된거야? 아 된건가? 이게? 다 된건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건가? 헐 헐 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부실거야? 조심해 조심해 놀래지 말어 됐어 어 저기 또 꽃있는데? 이와중에 흐흐흐흐 흐흐흐흐 이 화염속에서 꽃을 꺾어서 또 준다고? 굳이? 흐흐흐흐흐흐 저 stump 다 똥 똥 똥 똥 오 이거 핀볼이야 뭐야 ㅋㅋㅋㅋ 핀볼이야 와아 뭐야아 어? Almost 이게 뭔데? 아..이렇게 헛헛х 그렇게 그렇게 해갖고 해갖고 내려가서 해갖고 밑으로 브로 가면 딱이지 나이스 화해의 꽃이야? 화해 안하고 싶은데? 뭐야 여기 이거 어떡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여기 또 해야돼? 헐 어어 어어 됐어 결혼하라구요? 허허허허 얘랑? 오오오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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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우와아 헛 내려가 내려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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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목소리가 그분 맞나요? 어떤 분이요? 어떤 분 찾아오셨는데요? 떨어져도 되나? 아 되는구나 누구 찾아오셨는데요? 안주 형님? 아 누구 찾아오셨는데요? 안주 형님? 흐흫 흐흫 같이 뛰어야되나? 공포라디오 공포라디오의 그분이요? 흐흐흐흐 맞다면 맞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은 왕자님! 아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안주영님 안주영님의 사연입니다 그분 목소리 아 왕자님 이러면 그 목소리 맞는 것 같나요? 그러게 텐션 떨어지네 계속 계속 죽어버리니까 아니야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아니 아니 왜 다 와놓고 왜 아 다 와놓고 다 와가지고 죽네 아 이제 여기는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 됐어 아 깼다 황자여친 능력치가 장난이 아닌데 거의 다 온 거 맞나요? 이거 맞겠지? 불도 나고 마녀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 아 못 먹었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진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진짜 방금 아 잠깐 잠깐잠깐만잠깐 왓이케 멀어어 점점 멀어져 얘가 뒤로뒤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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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쓰 우후후후 후후후 후후후 후후후우 후후후후 후후후후 귀여워라 안돼 왕좌림 어? 안죽었나? 아 죽었네 어 안죽었나 겁나 귀여운 공주와 어허... 겁나 말안듣는 왕자라는 게임입니다 여기 있어봐봐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를? 아니아니 흐흐흐 오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를? 흐흐흐흐 됐고 아... 위로 또 올라가야되나? 내가? 흐흐흐 여기 있어 어? 오케이 아아아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와... 그러면 가시게 쭉쭉쭉 가시게 왜 못가니? 가시게! 하아... 저기 못내려오는거야? 흐흐흐... 이거 어떻게 해야돼 그럼? 쟤를 저기다 올려줘야되는데? 흑 아... 흑 흑... 왜 또 내려갔니? 미치겠네 됐어 최대한 가 여기 있어 가 이제 한번 더 와 이제 얼른 와 옳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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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들다 거긴 지나와 알아서 됐어 잘했스 야 아니 왜 지은지가 거기서 뛰어? 왜 지은지가 거기서 뛰어서 죽어? 미치겠다 왜 저러니 진짜 쟤 아니 왜 같이 손잡고 있다가 거기서 손을 놓고 지은지가 죽냐고 거기서 아 진짜 어마하다 딴 데도 아니고 어 오 어 그랬어 하하하하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흐어어여 흐等 흐어열어 엉 제가 못하는거죠? 게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쉬운 게임인데 제가 못하는 거 맞죠?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어제 이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기자기하고 막 너무 귀엽고 아 좋다고 했는데 그죠? 아 그래요? 제가 못하는게 아니었어요? 두개가 이제 콜라보겠지? 게임의 이상함과 저의 똥손의 콜라보 됐어 디아블로 바알 왕자 3대 악마 맞아 인정 어? 아 이거 아니지? 됐다 뭐야 왕자님? 왕자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상담 받아서 한건 아니구요 그냥 귀엽게 보여서 딱 그림자가 제 스타일이라 한거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 아 그냥 움빨이야 여기는? 그냥 백퍼 움빨인거야 여기서 여기 이 로 넘어오는거는? 대박 움빨 왕게임 呀 저게 잘 된다 그리지가 이제 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흑 잘 이상해 꽃같구나 하하흐흐흐흐흐흑 꽃가꾸나가 욕으로 들리기에는 처음이다, 진짜. 꽃가꾸나가 욕이 될 수가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인정입니다, 그 부분. 아 꽃같네, 진짜. 빨리 가서 타야 돼x2 빨리 가서 타야 돼x2 빨리 타야 돼x2 됐다. 믿고 믿음의 도약! 아하하하. 야, 믿음의 도약! 심쿵! 게임 방송 중 욕설 남발하던 유튜버 인성 논란 확산. 저도 인정. 제 인성. 제 인성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인성. 그 인성. 인정합니다. 마음껏 저를 욕해주세요. 마음껏 때려주세요. 저는 욕먹을. 야합니다. 그 인성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조심해. 여기서 얼른 가서. 얼른 가서. 얼른 가서. 죽이고! 또 얼른 타야돼. 쟨 신경쓰지마. 도약. 아, 믿음의 도약. 잘해라. 튕겨서 죽지마라.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도약. 왜 그러지, 쟤? 아, 쟤 왜 그러지? 뭘 잘못 먹었나? 아, 비켜. 이거 키. 떨어지는 것도 결국엔 운이라는 건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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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꼿깐 네 갯지맘. 집중 읍 휴대용 산소 호흡기 하나 사와야 겠어 베베님 괜찮아요? 왜.. 아니.. 아까 아프시닫냐고 하니 아직도 안자고 있었어 아... 하... 미안해... 미안해... 내가 속 터지게 해서... 너무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나도 못해요 둘 다야 지금 콜라보라니까요 지금 게임과 저의 똥손의 콜라보야 이거는 이번엔 그냥 거침없이 뛰어내리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는거 같아 아니라고 한다 뭐냐 아니 손잡고 뛰어내렸으면 된거 아니야 아 OBS도 열받을 줄이야 다시 연결됐습니다 아까 절벽 근처에서 조금씩 전진했었어 근데도 그랬어요 둘다 해봤어 지금 쭉도 가보고 아우 진짜 거침없이도 가보고 천천히도 가보고 그냥 말로 알았어요 말로 해볼게요 지금 말로하면 안가고 버티던데 막 아까보니까 해볼께요 일단 왕자가 꽃보다 아름다워 꽃같은 새끼 질려서 꽃새였대 꽃새 왕자의 이름은 꽃새 꽃새 이런다니까 이 겁쟁이가 살았니 죽었니 그래도 잘 떨어졌니 살았네 꽃새 고새 하아 살았어 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